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봄도 우리에게 바짝 다와서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59페이지 이하에 나오죠 이 도시군관리계획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잘 정리해 둬야 합니다 먼저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59페이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60페이지 보면 나오죠 60페이지 3번부터 시험권으로서 다루면 돼요 3번부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해가지고 의의에 나와 있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뭐냐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시란 말 속에는 5개 행정구역을 내파하고 있다 라고 아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대한민국 국토 안에 있는 행정구역 이 다섯 가지 큰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팔도 내에 있는 군이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특광특극시군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특광특극시군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국토는 없어요 특광특극시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토지군관을 행정청에서 관리하고자 할 때 이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광특극시군에서 만들면 도시관리계획 팔도 내에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관리계를 하고 그런 특광특극시군에 있는 토지가 있다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곳을 결정고시해 줍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을 상가인 건축물을 공장인 건축물을 건축에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래되면 노후 불량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비할 곳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할 곳도 정해 줍니다 그래 개발과 정비와 보조를 위하여 수립하는 그런 토지 이용계획 토지 이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라고 하는 거죠 이때 개발, 정비, 보존 여기다 포인트 잡으시고 이 개발과 보존 그리고 정비 이걸 바로 결정해 주기 위해서 이 계획을 짜는데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가 내용이 또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죠 내용은 크게 6가지가 있다 이 6가지가 부동산 공법의 뿌리가 되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 6가지인죠 거기 첫째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면 1번부터 쫙 나있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표예요 6가지 그래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런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해도 시, 군에 있는 어떤 땅들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토지 쓰임수를 1차적으로 정해 줍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용도지기라 하죠 용도지요 용도지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적으로 이용해라 여기는 관리적으로 이용해라 여기는 농림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이용해라 토지의 씀새를 1차로 정해서 규제합니다 이걸 용도지기라 하죠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지정했던 그 범위를 때로는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경한다 그럴 때 계획적으로 해요 그 계획이 도시군갈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도시역은요 다시 이 주택용위로 개발했어도 된다 해서 주거지역 또 상업용위로 개발했어도 된다라고 상업지역 공장용위로 개발해 사용해도 된다라는 공업지역 보전해야 한다라고 녹색을 지급하죠 이런 것들이 다 용도지역이죠 자 이렇게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을 하는가 도시군간료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이렇게 개발 녹적은 보전 그리고 도시역은 또 개발 크게 보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죠 관리적은 이 농림적 근처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 도시역 근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적 땅 중에서도 그래서 이 관리적 중 도시역 근교는 계획관리기다라고 또 지적해 주죠 농림적 근처는 농산물, 임산물이 생산되는 근처니까 생산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는 보전관리적 그래서 관리적은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이 있죠 이런 관리적 중 계획관리적은 제한증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주택, 상가, 공장이 개발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 노후, 불량, 건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밀어가지고 정비하겠죠 그래서 정비는 여기서 합니다 그때 정비를 하게 될 때는 정비사업하겠다라고 또 결정해 주죠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해 줍니다 이때 정비사업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지역에다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미리 또 확실히 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영도 지역만으로 도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위에다 중첩해서 지구를 챙겨요 주거적은 바로 개발을 하도록 상업적도 공업적 개발을 하도록 지정한 땅인데 그 안에 뼈안한 경관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경관을 보호 형성에서 유지해가지고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게 다 조그마하게 용도 지역으로서 경관 지역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경관 지역 경관 지역으로 보호 지역 이렇게 그리고 녹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개발을 허용하겠다 그럴 때는 조그마하게 개발지능주구다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지능주구 이렇게 이렇게 용도 지역에 있다 2차적 토지형을 규정해서 조그마하게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용도지구라고 하죠 용도지구 용도지구도 어떤 것들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경관층 보존 개발지능 개발 또 녹지역이라든가 관리적 농림적 자유농 보존 지역의 부락인 마을이 있다 마을을 취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취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취락주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취락주구는 용도주구 중에서도 취락을 정비할 때 하는 거죠 정비 그래서 개발과 정비 보존을 하여 토지를 대상으로 2차적 규제를 가고자 하는 것이 용도지구죠 이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 용도지구라고 해서 9개가 있죠 용도지구라고 해서 9개가 있어요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영역을 예방해서 방화지구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은 방지주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재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은 보호주구 그 다음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한은 취락주구 개발을 진화하기 위해서 제한은 개발진우주구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시스트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은 특정 용도 제한치구 주거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이런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위에 있을 같은 거 또 오염물질 배출소 이런 것들을 특정 시스트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용도 제한치구 그 다음에 토지 복합적 이용을 도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 시스트로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복합 용도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도 지구를 이런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 분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했지만 또 다른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토지를 또 3차적으로 규제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용도 구역이 있죠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요 5개밖에 없어요 그린벨팅 개발 제한기업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기업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기업 그 다음에 도시장 공기업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하게 될 때도 역시 도시 공간으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입주 규제 최소 구역 입주 규제 최소 최소 구역이라는 것도 용도 구역인데요 이게 최근에 도입돼서 법 개정 통해서 여기다 붙여 놓은 거죠 입주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걸 할 때도 도시 분가로 결정해서 해요 그리고 입주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목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주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도시 분가로 결정해서 하죠 이런 용도 구역도요 개발 제한기업 시가와 조정기업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기업 도시장 공기업 주로 보호기업 개발하지 말라 주로 그리고 입주 규제 최소 구역은 바로 그 장소 개발 정비할 때 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 3차적 토지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하면 용도 구역을 중첩해서 정해가지고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역 여러가지의 제한을 감화 또는 완화 중에서 특수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도시공간의 땅을 관리할 때는 이런 지역지구 구역만 진행해주고 규제가 답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도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생활해 나갔는데 꼭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반세를 넣어줘야 되죠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류장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기반세라 인데요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 설치는 개발이죠 그리고 설치 정비 그리고 또는 개량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 이 도로 같은 것을 기반세라 하죠 이런 기반서 설치를 하여 도시공간으로 이반해서 딱 결정고시하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특수 장소를 보다 구축 성사계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그 지역의 미간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토지 기능도 증시키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개발 정비에서 조성한다 그럴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도시공개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짜죠 지구단위계획을 짜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도 도시공개로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공개로 위반해가지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를 도시공개로 결정한 내용 해가지고 달달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섯 가지 중 이 4번만 사업업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사업은 아주 그냥 양이 방대해요 사업 시행을 하게 한 장소인 구역도 정해야 되죠 시행자도 정해야 되죠 시행방식도 정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 절차도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범위로서 다 정하게 되면 법을 운영할 때 복잡해져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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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에 나오는데 2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여섯 문제를 출제하죠 여섯 문제를 이 정비사업도 종류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하나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공사업 이런 사업에 시행장소 정하는 것 구역 그리고 시행자 정하는 것 시행방식 그리고 그에 따르면 조합만드는 것 재개발 재건축조합 그리고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자 해서 특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보존법 도시 및 주거환경 주거환경 정비법 보존법 정비법 그래 이건 제3편에서 나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역시 정비사업 6문제 나와요 이렇게 6문제 자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여러분 달달달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용 용 용 기 사 지 입 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용 용 용 기 사 지 입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이해되면서 머릿속에 착착 나와야 돼요 이걸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으시고요 그래 이 용도 구역은 개발 장기역 시가와 저종기역 수산 보구역 도시장 공격 입주 위주 최소 기획 그러나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에는 개발 밀도 관리 지정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도 구역 도 아닙니다 기반시설 연동지 일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 공격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개발 밀도 지정은 절대 아니다 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도 아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부담 구역 그 지정도 도시 공격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걸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은 아까 용도 이라고 했죠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 분가로 결정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서 각각의 행위장이 가해지죠 주거제에서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하세요 라고 행위장이 가해진데요 이런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자는 도시 공격으로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자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해놓고 있죠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해놓고 있지 도시 공격 결정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 3번 그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네 땅에 땅에 이렇게 고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도시 군관리객에서 시킨 대로 토지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군관리객은 한번 절차 걸쳐서 결정고시되면 토지용에 따른 구속을 우리도 받게 돼요 그래서 도시 군관리객은 우리에게도 국민에게도 일반인에게도 각각 땅을 이용할 때에 바로 도시 군관리객은 우리에게도 구속력이 비치는 구속적 행정기이다 이렇게 합니다 구속적 행정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녹지역이다라고 땅을 정해놓으면 이 땅의 소유자가 우리 국민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그런 행정청이든 우리든 다 도시 군관리기에서 녹지역이다라고 결정해놨으면 이 토지용에 따른 행위자를 받죠 그래서 양자를 다 구속하는 겁니다 행정청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인들을 다 구속해버려요 그래서 구속적 행정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도시 군관리기 구속적 행정기다 이렇게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정기다 이렇게 이런 구속적 행정기 도시 군관리기 의하여 여러분이 부당한 그런 권리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 군관리기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걸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행위장이 가해지면 걔나마 괜찮은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정나서 우리의 그 개인의 사익을 침해했다 그러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계획에 무효화 취사를 구해가지고요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사익침해가 이루어졌다 싶으면 그 도시 군관리기 무효화 취사를 구해서 사익을 구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군관리기 은 구속적 행정객으로서 때로는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 되고요 때로는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행정시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다툴증에서 쟁송이라고 합니다 쟁송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므로 광역도시계 하고 도시 군기복 능력은 행정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도시 군관리기 은 행정 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편하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도시 군관리기 을 우리네 땅에 결정하게 될 때는 막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걸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하는데요 이 수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짜는 절차인 이반 절차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 절차로 나눌 수 있어요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걸 알리고 보여준다 보일시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며 열람을 제공하는 이런 절차를 걸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여기에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농림적을 지겠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농림적이다 이번에 기반 도시 군관릭으로 여기까지 도로 설치부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경계를 도면화시켜서 정확하게 밝혀주게 되는데요 그걸 지형됐다 표시해줘요 지형됐다 지형됐다 자세히 밝혀서 보여줍니다 그걸 지형돔이라고 해요 이 지형돔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고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고시한 날 고시한 날 마침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속력을 우리에게 발동시키게 되는 거다 도시 군관릭은 어떠한 조치관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서 토지에 따른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느냐 지형돔을 고시한 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도시 군관릭의 결정은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지형돔을 고시한 날 고시한 날 다음 날 고시한 날 그러면 이때 이반을 할 때 이반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형돔을 작성할 때 작성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0회에 보면 이반권자나 있죠 이반권자 그리고 이반권자가 이반할 때 걸치는 절차가 뭐냐 절차가 뭐냐 그리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가 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반권자 먼저 이반권자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 3번 수립 절차 해가지고 3번의 1 이반권자 이반권자는 행정청에서만 행정청에서만 이반합니다 우리 민간인은 이반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청에서만 이반한다 행정청 그래 이건 참고로 하시고 행정청 자 구체적으로 이반권자가 누구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계로서 바로 계획을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 해요 이반 이반 그런데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주로 계획을 짠다 이걸 수립을 하죠 이것은 구속적계로서 이반이란 말 쓴다 그래 비구속적계획 정책계획서 불구한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계획의 수립절차가 이랬었던 것이죠 수립하고 확정하고 때로는 승인시장에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고하고 열람시키고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었죠 구조가 구조가 그리고 여기는 알려줄 때 불특정 탓수는 알수록 우리 공중에게 알려줍니다 알릴 그래서 공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속적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고시라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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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수립 이때 이 두 가지 기획은 수립본자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요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공청에 대해서 주민과 관계첨무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협의하고 시임 걸쳐서 승인호 다시 승인시장했던 자에게 송부하면 받아가지고 승인시장했던 자가 받아서 공부했다고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일상 열람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수립절차가 이반결정 이렇게 고시 지용되면 작성 고시 그런데 이 두 가지 계획은 지용되면 작성 자체가 없어요 이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달리 광역도시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 부과입니다 땅에다 결정한 게 아니고 바로 정책계획서 책자로만 만들죠 그래서 지용되면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그런데 도시군관로 이반에서 결정고시 할 때 우리 땅에다 결정고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죠 그걸 지용되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반권자 60페이지 61페이지 쫙 나와있죠 자 이건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빠른 속도 한번 체크 볼까요 이반권자는요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이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땅에다 하려고 한다면 특별시장이 육대광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제에다 드는 광역시장이 그리고 세종에다 할 때는 특별자치장 제주도에다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유사 그 다음에 시에다 할 때는 시장 팔도에 있는 군에다 할 때는 군수가 이반하죠 그래서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이반권자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반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저것들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걸쳐서 살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이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관계,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만나서 협의해가지고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반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이반할 절을 정하면 되죠 그 내용이 바로 60페이지 원칙에 나와있죠 동그라미 가로 원칙 그래서 원칙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인 광역 자치단체에 걸쳐서 살려고 한다 그때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야, 네가 해 라고 찍어주면 그자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 넷다 하려고 하는데 협의해 이루지 않았다면 도사가 이반할 자를 지정해서 고시해주면 그자가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반한 경우도 있죠 또 도지사가 직접 이반한 경우도 있죠 또 바로 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 해수수장 합시다 해수수장이 직접 이반한 경우도 있죠 국토교통부장을 직접 이반하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계에 관한 계획을 이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큰 광역 자세단체인 시 도우에 도우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국토교통부장 단독 위반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어떨 때도 또 국토교통부장 단독 위반할 수 있냐 국가격과 관련해서 위반할 때 국가격과 둘리상의 시대 걸쳐서 할 때 이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관리기기 말이죠 이런 국가격이라든가 국가격이라든가 광역 도시 이런 사항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 이거 좀 빨리 조정해라 라고 이 특강 특특시장원사한테 요구할 수 있거든 국토교통부장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근데 그때까지 조정을 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항계획에 부합하기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장원이 직접 도시군관리 위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호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 경호수를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 하나만 받으세요 바로 이렇게 도 내의 기초 자산의 시군이 있다 시군 시군 둘리상은 시군 후 경계했다 이렇게 용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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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할 때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시군에다 체크 여기는 아까 시도는 국토교통장 예컨대 여기 이렇게 여기가 경기도다 여기가 충청남도이다 그 양당을 거쳐서 이렇게 용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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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국토교통장 위반하겠죠 왜 이건 광역 자산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양당을 쳐서 기획을 할 때도 광역 자산체 국토교통장 위반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안시가 있고 옆에 무슨 군이 있다 그러면 충청남도다 가하튼 충청남도다 그러면 충남도서가 직접 경계했다가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해양수원부장은 저 위반할 수 있는 내용 6가지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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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병연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해양수원부장이 단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를 잘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셔서 이제 나머지는 쭉 체크하면 되겠네 역시 위페이지 보시면 2번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사항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봉립이 만들어졌다 또 뭐 국가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3번을 읽어두세요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장은 도시군기봉립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광역도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봉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특강특득시장소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조정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았던 이 요구를 받았던 특강특득시장소는 도시군기봉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제공돼서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런 하위계획들이 사항액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냐 특강특득시장소한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때 요구를 기한 챙겨놓고 하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직접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의사는 누구에게만 요구할 수 있냐 여기요 이 도의사는 자기 하급자인 시장군수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야 시장군수 너네들 시의 군에 있는 도시군관리계 이런 것들이 사항액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항액에 부합하도록 조정해라 안 하면 바로 자기가 또 직접 사항액에 맞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3번 읽어두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성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농어촌 산촌 지역의 임금일도 토지용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자 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하게 될 때 그죠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전국토는 특광 특특 시군으로 모자카이 되어있죠 대한민국토가 그래서 그 땅에다가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 나갈 때 어떤 지역은 도시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농촌 어떤 지역은 산촌 어떤 지역은 의어촌일 수도 있죠 이때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니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차등 체크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도시군관리객을 이렇게 위반한다 슬발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 이런 것들을 정책계획서를 하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정책계획서죠 이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해 나가고자 만든 것이 도시군관리기인데 정책계획서를 만들 때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동시에 짤 수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서를 만들 때 필요하면 이것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면 도시군관리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중요해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가로 5번 수립기준 도시군관리 수립기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 나 있죠 위반 제한을 보시면 이 위반 제한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 위반 제한 위반권자에게 이것 좀 위반 좀 해주세요 라고 위반을 제한할 때 위반 제한자가 했어요 위반 제한자는 시험에 나오니까 이미 기초과정 속에서 철저히 팠지만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표에 가죠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래 이 위반권자들은 자기의 위반하게 될 때 직권으로 필요하면 위반할 수 있어요 용용용 기사집을 직권으로 위반할 수 있죠 위반권자들 위반권자가 총 9명 있었죠 1, 2, 3, 4, 5, 6, 7, 8, 9명 있었잖아요 9명은 바로 위반권자로서 필요하면 직권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 제한을 받아서 반영해가지고 위반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세요 이때 위반 제한자는 누구고 바로 두 명을 생각해야 돼 이에 관계자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위반 제한자 두 가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맞추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네들이 이에 관계자거든요 그네들이 바로 위반 좀 해주세요 라고 제한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에 관계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서 낼 때는 제한서만 내면 안되겠죠 위반을 할 수 있는 권한권자들이 바로 그걸 반영해 드리도록 좌세한 설명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제한한가라는 도시군갈릭의 설명서 그리고 도명과 서류 여기다 좀 해주세요 라고 도명과 서류 이런 도서를 설명서를 함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땅에다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역 땅 진단한테도 도움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에서 같은 걸 다 준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반을 제한할 때 이 여섯 가지를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에 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결정해 나간데 도시군가로 위반에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였단 말이에요 용용용 기사지입 그러면 이거 다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노 바로 여기에서 다섯 개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다섯 개만 다섯 개를 정확하게 알고 뭘 했다 넣는 시험공부죠 역시 우리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기 지 산 대체 대체는 한 문구 입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저기에서 기가 뭐냐 기반수 설치점 개량 설치 정비 개량 지가 뭐냐 저기 5번 지구단위격구 지정합 변경 지구단위격 수입 변경 산이 뭐냐 용도 지구 중 여기요 개발 진주라고 있죠 개발 진주라는 것이 다섯 가지로 수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장 지구 그런 것들이 산업유통 개발 진주 산업유통 개발 진주 그래서 산업유통 개발 진주 증가 변경에 대해서 제안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전을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대체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제안을 낼 수 있고요 저기 6번 입주기제 최소구역 지정합 변경 입주기제 최소구역 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수 있죠 이 다섯 가지가 아니면 제안서를 낼 수 없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이걸 제안서를 낼 때는 바로 이 기반서를 설치 이것은 이렇게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만 기반서를 설치 정비 개량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 이거 수치 꼭 암겨야 돼요 그래서 5, 4, 3인데 기가 첫 번째가 나왔으니까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다 이거 이때 이 대상 토지 면적의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였다면 국공유지는 제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면적 계산해서 도움을 써야 되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안서야 되라면 이 이방권자들이 바로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원칙은 45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하나요 30일을 연장해서 통보된다 이렇게 이때 이렇게 제안서를 받았던 이방권자가 이걸 자기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자기 청에 도시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지방 국토교통부장은 중앙 그래서 지방 도시위내 중앙도시위내 자문을 걸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런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거기 자문을 걸칠 수 있다 65페이지나 했죠 65페이지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결과 통보기간 꼭 암기하시고 자문 걸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꼭 알아주시고 4번 중이에요 만약 그 건이 반영되어서 이반해주고 결정해 나갈 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데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반 제한했던 자하고 협의해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끝을 알아주기다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틀려요 그걸 봐두시고 64페이지 가로 2번 아주 중요해 동의 확보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도 빠뜨리 말고 잘 봐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특히 이 산업이 통 개발 진료 지점과 변경을 해 들어갈 때 이것은 바로 얼마의 땅을 준비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냐 면적 아무리 적어도 1만 정도 이상에서 큰 것은 3만 정도 면역까지만 그리고 이 땅 어디에 있는 땅을 가지고 가야 되냐 개혁까지요 그래 개혁관리계 그 땅이 다 없다 개혁관리계 다 있으면 좋은데 개혁관리계 그 땅이 다 준비 안 된다 그러면 인근의 용도적들 좀 포함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개혁관리 땅이 전체 면역 대비 50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내용이 3번 나아있죠 그래 인근에 있는 땅들을 더 버텨가지고 그 면적 채움이 되는데 인근에 있는 용도적은 자연녹지 개혁관리 생산관리 그것을 요한한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호전 보호전 관리적 농름병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참고를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였다가 66페이지 도시군관리 2반 절차 있죠 그것은 잠시였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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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